깔끔한데요? 복 처음 구조로 돼 있네 아 이거 봐 아 오드하이구나 오드하이 오드하이면 또 얼굴이 두 개죠? 이쪽 이쪽 다르죠? 그렇죠 이건 또 이건 또 레드 앤 화이트 레드 앤 화이트 여기 눈알이 보석이야 보석 맞아요 보석이라고 말씀하신 게 딱 맞으신 거 정말 귀여워요 어딨어? 보호자님보다 근데 덩치들이 좋은데요? 많네 내가 스스로 정체가 imm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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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